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땡초, 불고기, 치즈 아, 두부가 선풍기 입거라 했다 내가 오늘 돕대 자기 돕겠네, 옷을 그리 입어놔 형아, 여기 죽었던 옷 입는다 가운하고 부부가 열풍 틀어야 돼 여기 타고 Some sugar 밥 먹어야지 휴지 좀 갖고 있어 이렇게 보여주어야지 안에 뭐가 있다 오징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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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고춧가루 맛있는데? 응 나는 그냥 비빔밥부터 이게 나간대 고춧가루 근데 뜨거워 난 부어 흐뭇무라 근데 다자리가 있네 고기가 내 생각은 흘린 것 같아 저는 이게 제일 나아 땡초 맛있네 응 이 떡볶이 먹을거에요 응 떡볶이 먹을거에요 줄게 아 해곤해 줄게 저거도 맛없다 응 잘 혼자 먹을거에 많이 갖고 왔네 흐흐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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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돈 작성 나겠는데 응? 이거 500원 700원 할까요? 1000원 하겠는데 맛있다 다이어트 매니저 정리가 나온다 이거 응? 정리가 나온다 이거 음 그래도 으음 음 게장에다가 음 음 단점이 좋겠다. 밥 양은 모르겠다. 부족하는데. 진짜? 응. 나중에 그렇게 먹으면 배고플 것이죠. 너무 많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